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전 발생한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불길이 잦아들긴 했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붕괴 위험이 커 실종된 소방관 구조작업과 화재 원인 감식은 내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먼저 유은총 기자입니다. 짙은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매퀘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소방관들이 연신물을 쏘아 대지만 화기를 식히기에 역부족입니다. 이틀째 진화작업이 이어진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 건물은 이미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50여 대와 인력 450여 명을 투입해 오후 들어 큰 불길을 잡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철골이 약해지며 건물 붕괴 위험이 커 내부 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오전에 예정됐던 안전진단도 취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아침부터 건물 내부 안전진단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후 내부 진입이 가능해지면 실종 소방관 수색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은 지하 2층 물품 창고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원인 조사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실종 소방관의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 안에는 택배용 비닐과 상자들이 가득 차 있어서 불길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산빌탈에 위치한 물류센터 진입로가 한 곳이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어제 불길이 잡혔다고 소방대원들을 건물 안으로 투입한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기자입니다. 꺼질 것 같던 물이 다시 번진 건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지하 2층 발화 지점으로 가연성 적재물들이 무너져내리면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재발령했지만 건물 전체로 확산하는 불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물류센터 크기가 축구장 15개와 맞먹는 규모인데다 안에는 택배용 비닐과 상자 등 인화성 물질들이 빼곡해 연소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물류센터가 산비탈에 위치한 데다 진입로가 하나뿐이다 보니 효과적인 화재 진압도 어려웠습니다. 소방 용수마저 다른 곳에서 실코 해야 하는 점도 진화 속도를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소방관 실종과 관련해선 현장 지휘부의 판단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된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장 김모 소방경이 부하들을 먼저 대피시키다 고립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27년 차 베테랑 소방관의 실종에 안타까움이 커지는 가운데 동료들은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